전투적인 하루였어 리둥이 TV 리둥이 TV 마지막 추석 녀석 이것들은 왜 Beskins에 Braun Look, 이정이가 왜 이거라고 하는거야? dx 아저씨 아저씨 어디가 아 잠깐만 야 어 잠깐만 체력이 아까 무게 많이 먹게 잘한거 같은데 까깝다 서있어라 아저씨 네 45분에 다시 야 미 활성화 됐잖아 얘네 용호소 태워가 했나 거모아 어떡해 이제 이따 저거! 저거 차이 안쳐면 되려면 여기 안 가있다 왜? 중에서 안 되가? 똑같이 세운 거 맞는데? 몰라 반대는 안 되긴 했었는데 이거 오빠 거가 어딨지? 이런 거 한... 그냥 바닥에 둬요 어차피 쉴까 싶어 네. 돌아다니라구 비행기 보자 비행기 봐 어디 있을까요? 아유 색깔이 다 화려해요 아유 색깔이 다 화려해요 아유 그래 아유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이빙으로 오시는 분실 중이시죠? 네 네. 오자는 어떡해요? 오자는 긴장사항이어서 꼭 착용 안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저희가 유모차 반응이 어렵습니다 유모차 보관으로 도와주세요 왜? 네 이모만 내밀고 애들 노는 거지 이모만 쓰래 이모만 쓰래 아니 물에 풀장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 비닐 위에 있어 비닐? 아니 이거 핸드폰 아 어 있어 비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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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내가 민카의 정신도 있어요 민카는 해야지요 예쁜 이성이 어딨어요? 예쁜 이성이 암보? 야 니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 지정아 암보 버튼 누르는 거 아니야 응? 암보 버튼 누르지 마 야채 누르지 마 우우우우 ша우우우우 우우우우 우 hassle 어떤데어로 ㅋㅋ 이리완아 으응 오 나와야 되는데 수영장이 어디서 갔어? 쿨쿨잣 이안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거지? 수영장 우리 아가들이 몇시지? 5시? 6시 반에만을? 우리 아가들이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린 나가가지고 밥 먹을거에요 밥 먹고 아가들이 이유식 먹이고 그리고 와서 자야지 그치? 우리 아가씨 차 한번 띠띠빵빵 차 한번 타자 엘리베이터 내려자마자 바로 네네네네네 매콤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바로 이거 아까 면접카메뉴 응? 아니 안봐도 돼 하나씩 27인치 20분에 갈래치즈 프라이저나 멈췄어? 아팠겠다 이현이 부딪혔어? 부딪혔어 이현이가 되게 아팠겠는데? 다 꼬올 걸 있는데 네 이쁜이네 뜨거워서 삼촌이 주는 거예요 더 갖고 올 거 이거 잘 먹네 아팠어 맛있게 보여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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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보라 뒤에 빵 다 먹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여기 양보하세요 짠 전투적인 하루였어 짠 어? 이즈이야 주세요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이즈이 뭐 줄까 쫄똘이 쫄똘이 세븐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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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자 한 쪽만 더 줄래? 네 좋아 이거 decline 응 아니야 고운 병에다가 이렇게 사와가지고 물을 찬물이랑 섞을 거에 뜨거운 물을 닦았거든요? 너무 하나 뜨거울게 놔두고 오! 많이 뜯었다 사서 고생이란 게 얼마나 애들이 좋은 그런 기억을 갖고 안 했어요? 이게 어떤 걸 했다라는 기억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감정에 대한 기억이 아이들 정서적인 거에 도움이 되네 왜 그렇게 말했지? 그렇지, 이현아? 아빠가 뭘 부르세요? 어.... 그랬어요... 아.. 그렇구나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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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엄마, 엄마..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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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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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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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아...